1만 구독자 되시면 팬미팅 한번 해요 그리고 패션 권고도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그냥 박물관에 찾아오시면 그게 팬미팅 아닐까요?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곤충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풀무치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수하신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실 테니 저는 다른 거나 하겠습니다 독충들, 쏘이거나 물렸을 때 아픈 애들 말 그대로 벌레 황제라는 뜻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가치동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곤충이 냄새나 맛을 느끼는 기관 중에 산란관도 속하나요? 산란관은 말 그대로 알을 낳는 곳입니다 맛을 느끼는 기관은 입 주변에 아랫턱수염, 아랫입술수염 두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자들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녹색 부전나비 좋아하시나요? 녹색 부전나비, 후... 그것보다 버드인 나비가 백배 천배 좋아요 말벌에서 기생충 떼어내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 기생충은 말벌 스스로 제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떼어내거나 제거하면 둘 다 죽나요? 아니면 기생충만 죽나요? 말벌 똥꽃 속에 껴있는 그런 부채벌레를 다른 동료 일벌이 제거해주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부채벌레를 빼내게 되면 숙주를 잃어버린 부채벌레는 죽어버리고 말벌 역시 죽습니다 구독자 3천명 기념으로 재입대하신다 하셨는데 언제 하시나요? 미필인데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잡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한가운데를 꽉 붙잡고 들면 됩니다 꿀팁 인정? 몬스터헌터 조충곤에 나오는 같이 싸우는 사냥벌레들 보고 무슨 벌레인지 맞추게 해주세요 아 모르겠다 구독자 100만명 되면 개미 밟아주세요 지금도 밟아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밟으면 이망할 유튜버 놈들은 폭력성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게 19금 영상 처분을 내리겠죠 표본을 할 때 사용하는 핀은 굳이 한 종류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잡기 쉽고 안 아프고 예쁘고 가격이 싸서 진주핀만 씁니다 뒤질 수도 있다면서 맨손으로 만지는 사람들은 멍깡인가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벌레가 화내지 않도록 달래주고 잘 만져주는 게 비결입니다 핀셋으로 곤충 잘 잡는 방법 모기도 좋아하십니까? 모기를 죽입시다 모기는 나의 원수 아 근데 모기는 아무 컷만 피를 빤단 말이죠 수많은 여자에게 둘러싸여 피를 빨리는 전개 상당히 자극적이야 중간물도 가능하십니까? 교미 모습은 같은 종끼리 나누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꼴리는 법입니다 무슨 인간이 벌레랑 교미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꼴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멸종한 곤충도 소유하고 계신가요? 갖고 싶은데 없습니다 돈도 재고도 없어요 곤충을 죽여 표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두 더럽혀져 있지요 이제 와서 착한 척한다 한들 과거의 죄가 씻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벌레 표본의 매매와 벌레 표본 제작을 그만둘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야 벌레는 죽어야 아름다우니까 쇼츠 봤는데 컨텐츠가 영어로 만들어도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영어 채널은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몸이 한계라서 유감입니다 박물관에 가보고 싶어요 어디에 있는 박물관인가요? 여주 곤충 박물관 리액션이 왜 그런가요? 인도 같은 데서 유학했나요? 유학은 한 적 없지만 일본은 자주 다녀왔습니다 1년에 4,5번 일본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본어 실력이 향상되게 되었고 그들의 리액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지요 왜 핀으로 말벌 고정하나요? 고정 안 하면 제가 쏘여서 죽을 수 있으니까요 영상에 나온 국밥 가게 어딘가요? 모르겠어요 선풀무치 요리 방송 찍어주세요 마침 귤장님께서 부업이 셰프시거든요 말벌 술 먹어본 적 있나요?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검증된 식품 따위는 입에 대지 않습니다 엉덩이가 가려워요 긁으세요 똥 먹어주세요 대신 장수말벌 군단을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몇 센치인가요? 헤라크레스 오오카부토 아 키 몇 센치냐고요 173cm입니다 게이예요? 멀쩡한 이성애자입니다만 평행우주 중에서 외국 곤충 사용에 허가되어 모든 사람이 지배해 갓본 이건 좀 논란이 될 테니까 저 저 옆에 일본 가세요 영상 중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한 영상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로선 전갈로 배워보는 성교육 영상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채널 영상 중 대표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은 무엇인가요? 의족을 달고 살다간 버키 영상 버키 영상 그리고 말벌 똥꼬에서 부채벌레 꺼내는 영상 대학원 생각 있는가? 군대 다녀오고 천천히 생각해볼까요? 가능하시다면 경대축제 매년 와주시면 안될까요? 각오는 싶은데 불러줄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